마치의 느낌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한번 쳐주고 밑에 음들을 두번 쳐주는 쿵짝짝 리듬이죠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이제 화음을 쫙 풀어주고 있어요 뭐냐면 따라라라다 이것도 쿵짝짝 요거거든요 8분음표 6개가 들어있는거죠 쿵짝짝 맨 밑에 있는거는 4분음표구요 이렇게 해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요런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찾는 아이 요런식으로 계속 쳐줘도 되고 아까 설명드린것 처럼 대단 짠단 요 두개로 혼합해서 같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노래 틀어놓고 침대에서도 그렇게 치고 있구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분사나음이기 때문에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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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롭게 긁어주시면 되요 계속 3 2 1 번째만 치는게 아니고 4번 줄 부터 칠 때도 있고 뭐 알아서 그냥 쳐주시면 됩니다 4번 줄 까지 쳐주는게 좋겠네요 5 4 3 2 1 6 4 3 2 1 요렇게요 아니면 맨 끝에도 4번음표 하나로 되어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8번음표로 6개로 그냥 만들어버려도 4 4 4 4 4 4 5 요렇게 해줘도 되죠 1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요렇게 아까는 1 2 3 4 5 1 2 3 4 5 요렇게 했었죠 요거는 자유롭게 자기가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구요 여기서 sus4 c sus4 니까 1번줄 1 플렛을 잡아줘야 되니까 직계손가락 2번줄 잡고 있는거를 눕혀서 1번줄까지 잡아줍니다 요렇게요 요 중간에 이제 c 에서 a 마이너로 넘어갈 때 베이스런이 있습니다 c b a 요렇게요 볼 수 없지 넓은 세 요렇게요 a 마이너 그 다음에 d 마이너 세븐 아니면 d 마이너 세븐 라인 아니면 요거 g c 베이스런 a 마이너 g c 여기서 베이스 5번줄 장플렛 4번줄 0플렛 4번줄 2플렛 그 다음에 4번줄 3플렛을 잡으면서 약식 코드 c 예 예 예 예 c 볼 g 없 c에서 에이스런에서 f 로 예 c 볼 수 없지 예 예 예 볼 수 없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정도면 끝났구요 노래하시면서 그냥 밋밋하게 부르는 것보다 몸도 움직여 하면서 내가 찾는 이렇게요 내가 찾는 아 이 이렇게 최대한 감정을 기타에도 부르는 원력으로 이런걸 하시면 기타 소리도 점점 좋아질거에요 넓은 세상 아닌 건지 예 예 예 예 알 수 없지 예 예 예 예 알 수 없지 예 예